Good evening everyone. Welcome to the evening show. 일본 맥주는 사실상 퇴출되다시피 했고 또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일본 경제가 3,5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안입기 운동하면 또 생각나는 유니클로. 유니클로 보이콧은 지난 7월 매출력을 보니까 70% 극감했다는데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라고 아베 총리가 말한 적 있죠. 그 말처럼 한국이 조금은 중요한 나라인 것 같은데요. 김지윤의 evening show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 평범함의 위대함 님이 맞추셨습니다. Imagine Dragons의 Thunder였습니다. 미국 NBA 경기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인가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들으면 왠지 뛰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지윤의 evening show. 유튜브에서 tbsf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tbs앱 그리고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와 인터뷰가 있고요. 또 쉽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정말 많은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죠. 유튜버 슈카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인별그램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골뱅이 tbs 언더바 이브닝쇼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내외 핫한 뉴스들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뉴스가 많아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해서. 먼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신뢰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한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 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 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소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박정우 기자 지금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는데 핵심이 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권 강화인데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훈령해서 법무부령으로 상향해서 이번 달 안에 제정을 하고요.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이런 규정을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대검찰청이 밤 9시를 넘기는 심야조사를 금지하겠다 밝힌 것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 조사 시간 자체를 8시간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9시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8시간 조사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공개소환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번 달 안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네.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이 집중하는 검찰 조직으로 개편하겠다. 이게 조 장관의 얘기인데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 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또 검사 파견 최소화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의 특수부 폐지의 건의를 반영해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가 아니라 이름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꿔서요. 필요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번 달 중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셀프 감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막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사무감사 실질화, 또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 면직하는 일을 막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되는데요. 검사장 전용 차량 중단. 이게 대검에서 이미 시행 중인데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걸 만들겠다는 거고요. 아울러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 이런 것들, 알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과제로 정했습니다. 잠시 3부에서 저희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인권을 강조한 개혁안 이게 시기가 좀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명한 부분이 있나요? 오늘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제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를 축소하면 국고로 키운 수사인력 재활용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조 장관은 특수부 검사들이 아주 큰 기여해온 건 분명하고 반부패수사 역량은 보존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직개편과 다른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측 반응도 나왔을 것 같아요. 짐자하시겠죠. 그렇죠. 여당 민주당은 환영을 했고요. 한국당은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다. 이미 발표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법무장관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동생은 구속의 갈림기에 서 있고 지금 영장실진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정경신 교수는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사실 서울타임즈 시간에 속보를 좀 전해드렸는데 자유한국당 여상교회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이신데 욕설이 아주 후폭풍이 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언이 전해졌으니까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반복을 할 수도 없는. 여기서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렇군요. 공중파군요.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어제 여상교회 위원장이 사과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 이야기에 극도로 귀에 거슬려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들려드려야지 되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사과라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오늘 오후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상교회 위원장을 제소했는데 검찰을 향해 본인이 피고발인인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이걸 하지 말라고 했다. 이걸 또 지적을 했고요. 또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 수명이 서명했는데요. 김용호 원내부 대표는 국가원 기관이 다 서명받지 못했다. 이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뜻이다. 이렇게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국정감사장에서 본의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아마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한편의 희극이다라고 꼬집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오늘 당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스스로 여상규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윤리특위의 재소를 예전 같았으면 했을 텐데 이게 원래는 상설이었다. 지금 비상설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 점이 함정입니다. 윤리특위가 지난 6월 말에 활동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원회 대표가 합의해서 만들 것이다 이 정도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될지 모르죠. 국회 상황 보십시오. 쉽지가 않고요. 지난 3년간 윤리특위의 징계 몇 건 있는지 아시겠어요 두 분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떻게 활동을 했었어야지 기억이 나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38건이 지금도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까지 없어지기 전까지 5.18 망원에 대한 김진태 김순애 이종민 한국당 의원 얘기 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달창이라고 비하한 낙영원회 대표 그리고 외교 김일 유출 논란에 강요상 한국당 의원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여러 건이 있는데 한 건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다 크게 됐던 사람들인데 그것만 있고 징계는 결국 없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다 보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라졌네요 진짜. 사라진 거 맞네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게 미국 의회가 제가 배웠을 때 굉장히 부러웠던 게 거기서는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을 굉장한 아주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걸로 여겨져서 굉장한 징계를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판과 개인적인 비판은 다른 것이다 이러면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굉장히 세게 있다는 말을 듣고 참 그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규칙은 저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야무야한 윤리특위가 계속 돼 왔으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한국당 입장을 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의 대표가 입장문을 냈는데 여당은 제1여당 의원을 향한 인민재판은 즉각 멈추고 윤리의 죄소를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네. 이미 사과를 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받은 사람의 감정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실검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상벌레. 네. 이게 좀 아니 뭐 아이 가진 어머니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보니까는 외국에서 온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네. 이게 한국에 있는 토종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해요. 화상벌레. 왜 화상벌레인지 아시겠어요? 물리면 화상한 것처럼. 네. 잘 아시네요. 피부에 굉장히 상처를 준다. 저만 잘 몰랐나 봅니다. 아니 저도 잘 몰랐는데 올라와서 알았어요.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이게 지난달 전북의 완주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발견됐어요. 그다음부터 이게 외래종이냐 한국에 있는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더니 이게 한국에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이 정식 명칭이 청딱지 개미 반날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꼬리에서 독성물질인 페데린을 분비해서 피부 접촉만으로도 타는 듯한 화상을 입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이름이 그렇게 딱 있었으면 우리 주위에 언제나 있었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지금에서 알려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북에서 알려지면서 경남 통영시 충남 천안시 대전 충북 청주 이런 데서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군포 안산. 그게 맘카페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맘카페에서 봤다고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제보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미 경기도 지역 서울 지역도 있지 않을까 발견만 안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현재까지 전용 퇴치제는 없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쓸리게 되면 물리게 되면 닿게 되면 이게 물에 씻고 심하게 되면 병원으로 가라 이 정도인데. 대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모기 살충제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좀 더 이게 아직 알려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안을 함께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개미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도 잘 보고 이런 거라는 걸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저희가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상벌레 소식에 청취자분들도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어요. 2225님. 화상벌레가 만약에 있다면 몸에 옷에 벌레가 올라왔을 경우에 때려서 잡지 말고 바로 털어버리라고. 그렇네요. 때려서 잡으면 상처가 크게 있는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나라 밖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었어요. 독일이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지를 보내면서 열리게 됐는데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이 안보리 소집 요구에 대해서 위험스러운 시도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비공개 회의로 열리거든요. 현지 시각으로 8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 뭘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회의 개최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협상을 깨지 않으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미국을 압박하면서 안보리의 규탄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비건 대표하고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기사들과 만나서 여러 번 만나겠다. 비건 대표를. 비건 미국 특별대표를 여러 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번에 스웨덴 후스토콜럼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북한의 입장이 정확히 뭐고 미국의 입장이 뭐고 어디서 엇갈린 건지 그걸 좀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 간 북미 간의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또 어떤 정도까지 두 나라가 합의할 수 있는지 이것 좀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거기서 비건 대표 외에는 다른 사람 많이 만나지 않고 비건 대표면 여러 번 만나겠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북미 협상이 좀 결렬됐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다라는 의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미국하고 중국 10일부터 이틀 동안 고위급 무역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게 잘 될까라는 얘기가 지금 저도 약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시스 스캔들 때문에 탄핵 조사가 게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뭘 해도 지금 관심은 다 거기가 있고 다른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부분적으로 합의를 하겠느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스몰들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자기는 모든 이슈를 아우르는 빅딜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살짝 약간 한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7013님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방송 듣고 화성벌레를 한번 검색해봤더니 어제 전자보기체로 잡았다고 이 벌레를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혹시 남부지방에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거면은 듣고 계신 거면은 그래서 이게 꽤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든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 이미 있었지 않았을까. 잘 모르다가 이번에 이제 많이 알게 돼서 이게 지금. 모기만 생각하다가 화성벌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렇군요.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식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낙연 총리가 10월 22일이죠. 나루이토 일왕 즉위식에 아마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 측에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일본 언론입니다. 산케이신문이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 총리를 파견하고 싶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다. 양국이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그 일본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찰스 왕세자가 가고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이 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당초에 펜스 부통령이 간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이 다시 정정을 해서 차후 교통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공식 즉위식에 50여 개국의 대표인사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 대표들하고 연쇄 회담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총리실 입장은 없는 거죠 아직. 지금 나왔는데요. 총리실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 나온 거네요. 그런데 이게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입장이 나와야 돼요. 며칠 내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한일 관계 풀려면 한국이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총리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10월 21일 일왕 즉위식이고 그리고 한 달 후쯤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잖아요. 미국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전에 마음을 바꾸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글쎄 뭐 그게 거기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를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통이기도 하시고. 네. 일본통이시죠. 또 워낙에 예전에 동아일보 기자를 사실 때 그때 일본 특파원도 하셨고. 교도통신은 이 총리가 방위를 한다면 일정 중에 모리 요시로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언론보다 그게 좀 나오고 있어요. 약간 물 밑에서 뭔가를 좀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양국 모두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 7013님 어디시냐고 제가 지옥을 여쭤봤잖아요. 화상벌레 검색했더니 어제 전자무기체로 잡았다. 그런데 강동구 명일동이시래요. 그러니까요. 서울이네요. 서울까지 그러면 있는 거예요. 서울까지 올라올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있는데. 이게 이브닝쇼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퍼졌다는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단독? 단독인 것 같은데. 그런데 걱정스럽네요. 강동구까지 저희 집이 그쪽 가까운데. 네. 특히 악이 있는 집은 너무나 걱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다음에는 바로 화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화상처럼 부풀어올려고 한다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또 뭐 지금 계속 올려주세요. 새벽님께서 오산에도 있어요 하고 또.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전국에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빨리 좀 어떻게 조치가 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소식. 평화의 소녀상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일본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앤날레에 출품이 됐다가 8월에 4일 만에 전시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전시가 재개됐습니다. 전시기획사 측이 지난달에 나고야 지방법원에 행사 주관사 측을 상대로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양측 간의 법적 화해가 성립되면서 오늘부터 전시가 재개됐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안전 유지를 위해서 추첨을 통해서 한 번에 30명씩만 입장을 할 수 있고요. 수화물 검사를 금속탐지기로 한답니다. 동영상 촬영도 금지되고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안할 거면 이것도 표현의 자유를 제안한 게 아니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좀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극우 단체들은 아니 전시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행사가 14일에 폐막을 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한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굉장히 제안을 해서 들여보낸다는 거기 때문에 재개는 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뭔가 생색만 그러니까 약간 들었네. 두 달 동안 안 보여주다가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보여주고 만약에 일본이 정말 반성하고 그런다면 다시 전시회를 만들어가지고 단독 전시회도. 단독 전시회 할 수 있어야죠. 이상은 박정호 오마이 뉴스 기자의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네. 제 주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뉴스 정리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즐거운 뉴스 재미있는 뉴스 또 우리한테 중요한 뉴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를 알려줬던 8차 화성 살인사건도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춘재 자백과 더불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여 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재심은 가능한지 또 만약에 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에서 많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목소리를 많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윤 씨 측에서 재심 청구할 거라고 했는데 혹시 변호사님한테 연락은 맞나요? 제가 의사는 전달한 상태고요. 그쪽에서 이제 조만간에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춘재 자백이 사실이면 지금 20여 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할지 상상도 안 가는 수준인데 그동안 무죄를 주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재판 기록 판결문을 보면 2심 재판 과정에서 무죄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문에 의해서 허위자되겠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금 기사를 보니까 교도관 인터뷰나 동료 수감자들 인터뷰 나오거든요.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2심에서 수사기관에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1심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의 고문이 영향을 미쳐서 검찰 단계에서는 자백을 했을 수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사건을 예를 들면 3대 나라스포 사건도 사람 죽은 사건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 때 자백을 했거든요. 2심 때도 자백했고.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가 변호인의 조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자포상식 상태가 되고 또 호의자백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형벌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심 때 자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심에서는 무죄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을 한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을 했다는데 근거가 뭐였나요? 제가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사나 이런 걸 보고 가진 느낌은 현장에서 발견된 채무를 분석을 해보니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분석 방법이 그 당시 최첨단 방법이었다고 하는데 방사성 동의운석 감열법이란가? 그걸 사용을 했는데 그걸 토대로 특정을 했다는 거죠. 특정해서 체포를 했을 것 같고 자백을 받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이춘재도 용의선상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춘재는 검사를 안 했었던 거예요? 그것도 기록이 제가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이춘재의 것은 그 당시 모양 형태가 일치하지 않아서 배제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춘재의 자백이 거짓말이다. 약간 좀 허세를 떨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호사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이 자신이 범인다라는 자백을 지금 공권적 조사기관이 경찰 앞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어떤 범인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죄를 추궁했었거든요. 이때 형이 확정돼서 복역까지 마친 사람이 있는 사건에 어떤 정보를 주면서 이것도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뭔가 본인이 자연스럽게 자백을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웃에 살고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의 어떤 정보에 대한 진솔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것 같고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저지른 범행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그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고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좀 뚜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춘재의 자백을 검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이춘재의 자백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강간해서 살인했다라는 어떤 반편적인 어떤 추상적인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사건의 어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하면 경찰 앞에서 자백을 했다라는 점, 공권력 앞에서 그리고 먼저 자신이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또렷할 것이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아마도 자백이 거짓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지금 공소시효는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윤 씨도 사실 형을 다 살고 나온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재심 청구는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심 청구에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 해서 진범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어떤 주장을 그냥 배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사유만 있다면 열받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시에 8차 사건 수사했던 경찰은 지금 고문했다. 그래서 거짓 자백을 했다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판결문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당시 2심 판결문을 보면 그 당시에 조사받은 지 4시간 40분 만인 다음 날 새벽 5시 40분경 자백을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당시 조사가 철야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판결문에 이런 언급이 있었던 이유는 체포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백했는데 무슨 고문을 했겠냐라는 건데 조사가 일단은 밤새도록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체포 시점이 과연 당시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그 시점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뭔가 강압적인 압박수사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 그 당시 주민들의 채무를 전부 다 채취해서 조사를 했다는데 채무채취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수사 방법이거든요. 이게 과연 자연스럽게 가능했겠냐라는 거죠. 그런 어떤 채무채취를 막 주민들을 전부 다 해서 조사를 할 정도의 그런 반인권적인 수사를 할 때 이런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압박수사가 과연 없었겠냐 이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압박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정황상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지금 압박수사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다들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딱 이때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윤 씨가 재심을 하게 청구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심이 개시만 된다면 이건 무죄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적인 증거로 논의되는 것들이 방사성 동의원소 분석 결과 이것도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얼마든지 그걸 범인으로 단정하고 특정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모의 혈액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전문가분한테 여쭤보니까 88년도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감정기법의 어떤 정확성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수사기록을 보고 정말 무슨 기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 분명히 자백이 의미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유일한 증거는 사실은 자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백의 전제가 고문이나 가혹행위였다면 자백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에서 유죄가 나오기 어렵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470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멀쩡한 사람도 고문이 심할 경우에는 아무 말이나 하고 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더군다나 1980년대 90년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시대일까요? 네.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할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김지윤의 픽으로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